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공성경 사무국 인턴 지난 2023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회의 화상 플랫폼 줌을 통해 홍보대사 상기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면서 활동 시작을 알렸다. 대한민국 청소년회 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활동 소개 및 자기소개가 이루어졌으며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의 시작은 윤지희 사무국장의 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기관 소개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청소년회 회는 고유 목적 사업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언론사 가입고 미디어 리터러시 리더십과 팔로우십 청소년 활동 민주시민교육 강의 출강 등이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 실현 및 사회 참여 진로 체험자원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민주적 참여의 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기관 소개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서는 홍보대사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한 명씩 자신의 이름과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며 홍보대사로서 이만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의 정보를 공유함을 통해 편안하게 서로를 알아가고 앞으로의 홍보대사 상기 활동에 기대감을 더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홍보대사의 활동 세 가지를 소개하고 어떤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활동 속의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는 홍보모델 활동으로 프로필, 개인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대면으로 스케줄 조율 후 진행한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기관 활동 청소년과 청년 정책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홍보를 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봉사활동으로 함께 같이 있는 대면 비대면 봉사를 기획해서 진행하는 것을 소개하였다. 활동에 있어 특별한 과제가 주어졌는데 봉사활동 기획서 작성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홍보대사로서 각자 어떤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며 기획해보는 것이다. 끝으로는 Q&A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간 후 단체 사진을 찍으며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였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홍보대사 상끼는 다가오는 11월 4일 토요일에 첫 번째 활동인 대면 프로필 사진촬영을 앞두고 있다. 그날에는 촬영뿐 아니라 각자가 맡은 과제인 봉사활동 기획서 내용을 발표하고 회의하는 시간 또한 가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홍보대사 상끼는 내년 2024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니 앞으로 홍보대사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 바란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리더십 정책 컨설팅 등 외부 출강 요청에 따라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홈페이지 HTTPS useassembly.or.kr main php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의 홈페이지